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둘 셋 넷 하나 더 야 야 어디가 천천히 천천히 시작 도대체 야 뭘 조금 하시올지 할 때 해야지 할 때 해야지 아 돌아버리 도망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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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찾으셨어요? 나 다 있어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아 왜 밀어, 고은아. 미안해요. 그리고 양발차기 안 되잖아. 양발차기 안 되지. 형님은 법에서는 양발차기 없어요. 두 발차기 있긴 있잖아. 두 발차기는 열 개. 두 발차기 열 개? 열 개. 선생님이 못하시는 게 뭐예요? 두 발차기 열 개? 열 개. 양발로 열 개 하신대요. 양발 열 개. 양발 열 개. 아, 아깝다. 누나, 하세요. 누나, 하세요 누나. 하! 어, 잘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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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맞을 뻔했어. 누나, 코에 맞을 뻔했어요. 내가 안 했어. 누나 코에 멍될뻔했어, 지금. 나 안 했으면 큰일 뻔했어 이거, 지금. 대립 봐. 어, 대립. 아! 아, 아! 맞을 뻔했어? 진짜 맞을 뻔했어.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위험했어. 이렇게 떨어뜨려야? 아이고. 너 안 차면 안 돼. 아 이거 필요해. 이게 안 돼? 아 무슨 다른 방법으로 간 거 합시다.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찰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. 그럼 우리 한 바퀴. 아니 한 바퀴 선착순에서 선착순으로 하자. 아 그러니까요. 한 바퀴 돌린 선을 먼저 돌린다. 그래야 런닝맨에서 사실 뛰어야 런닝맨에서. 여기다 딱. 딱 놓고. 뛰면 너무 힘드니까 경고를 하죠. 경고를 하죠. 대신 뛰면은 다 찍어요.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. 경보예요. 깽깽이. 우리 남자도 깽깽이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1 2 2 3 3 3 3 3 4 3 4 4 4 4 5 5 5 6 7 7 8 9 9 10. 1 2 3 3 4 4 5 5. 아니 지금 하라고 그냥. 아 지금 하라고 그냥. 5초 6초 5초. 야. 아 왜 이렇게. 아니 안 안 되니까. 1 2 3. 집중해 네. 네 빨리 집중해. 네. 집중해 네. 네 빨리 집중해. 오. 네 네. 집중해. 되게 머네? 야 이렇게 머네? 다리 힘 빠지겠다. 다리 힘 빠져서 못 찰 것 같아. 아 왜 그래. 야 광수야 너 주인공이야. 하나 둘. 야 이거 큰일 났다. 아 진짜 뛰는 거 안돼. 나 안 뛰잖아. 뛰는 거잖아. 오빠 아니야. 오빠 아니에요. 니는 얘야. 아니 아니야 세 명 다 끝났어. 아 세 명 끝났으니까. 아 세 명 끝났으니까. 또 들어야 돼. 성공 나 지금 사박했어. 오케이 고 고 고 고. 고 고. 아 진짜. 아 우리 다 가야 돼? 다 가야 돼? 두 명 남았어 두 명. 자 빨리 빨리 빨리. 야 너는. 뭐 하는 거야 지금. 형 형도 빨리 한 바퀴 뛰어. 빨리 가 빨리 가. 셋이 가. 넌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 나 정말. 아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빨리 가. 어. 빨리 빨리. 하나 둘 둘. 그렇지 천천히 셋. 네. 하나 둘. 그렇지 천천히 셋. 네.